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감이 있어요 간만에 산타고님 나오셨구요 오늘 말입니다 시바리죠? 시민의 발이예요 따시입니다 겨울기입니다 단촐하게 다섯 명입니다 저는 일프로구요 자 기원정사 울퉁바이 따시님이 먼저 도전합니다 따시님 실력 많이 늘었구요 오!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기님 여기 성공 영업 많구요 한방인가? 간만에 나온 산타고님 초기화 됐죠 실력이? 초기화 됐어요 겨울기님 자 산타고 선수 오! 오! 살아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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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님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야지 이걸 통화하려고 이기기고 뭐렇게 떠들면서 하냐? 아아이 떠들면서... 하하하하 사뺏 자 신입 아직 살았어요 좋아요 오늘 어려워요 지금 비끄러워요 일단 비끄러워 경기 빠르다는 어? 아이고 오늘 안되겠네요 철수 마지막 시도 카스님 마지막 시도 일단 살렸어요 살렸구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칭찬을 못해 카스님 아 자 끄겠어요 여기서 호핑 호핑 어떤 분들은 우리보고 너네들은 맨날 저선에서만 노느냐 그러는데 축구 농구 야구 뭐 등등 다 같은 데서 해요 그것도 그래도 우리 미션 많아요 여기저기 오 고스코스로 핸드링 반칙 아니구요 살아있어요 칭찬을 못해요 고스들만 할 수 있다는 그 고스로 올라왔습니다 따시님 이제 과오가 있어요 나름 아 좋아요 살렸구요 살렸어요 선수들의 아름다운 동작을 보면서 연구들을 해보세요 따시님이 1년전꺼 보면 이렇게 못했어요 좋아요 성공각 나왔구요 아 너무 빨리 뛰었는데 너무 빨리 뛰었어요 아 아쉽네요 잘해도 보는 눈은 있어요 아직 산타호 선수 그 자전거에다가 막 충전지릴래요 지금 겨울빛이 오늘 성공률이 별로에요 잘 올라왔구요 자신이 잘 뛰었어요 살려요 살려요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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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야죠 성공각 완전히 나왔구요 성공입니다 골대 통과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슛고링 선수 고스들만 할수있때는 고스코스 깨깨 어어 안죽었어요 아직 돌을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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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한번만 뛰어주면 되는데 아아 한번 뛰어주세요 산타호 선수 일단은 잘 올라와 하지만 뭐 되는게 없어요 형지 호핑해서 제가 한번만에 끝까지 뭔가 잘 안되는 겨울빈이 필살 호핑으로 갑니다 아 뭐가 안돼요 산타호 선수 예전에 전설이었죠 산타호 선수가 잘 꺾었어요 여기서 살릴 수 있어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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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요 올라가고 거의 됐어요 아아 이거 참 보는사람이 다 안타깝네 다 됐는데 산타호 선수 오 화려한 동작 한번 나왔구요 오 조향으로 그냥 오 뭐죠 오 성질났어요 분노의 성공 오 대단합니다 필살기 나오는데 정기찬이 일단 무버워요 좋아요 된다 된다 송영입니다 살짝 남 하는걸 못봐 바로 하버린 좋아요 좋아요 다시한번 네 아 아깝습니다 쌍씨 코스입니다 지난번에 여성 최초로 테라카님이 성공한 곳 여자도 성공한 곳인데 잠깐만 세네 권역이 권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떠들면서 어떡하죠 자전거 더럽게 시끄러워요 사람도 시끄럽고 자전거도 시끄럽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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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러지게 난리 국가 아닙니다 아깝다 지금 오우 오우씨 오우씨 따시님 도전합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만만치 않은 쿠스에요 됐어 만만한 미션이 아니에요 근데 테라카님이 성공을 했다는거 너무 너무 아 인사이드로 들어갔어요 네 속도 어 뭐죠 잠깐만 잠깐만 오우 오우 오토바이 기술을 쓰려고 그럽니까 오우 뭐야 아씨 안 돼 안 돼 안 돼 따시님 따시님 조심했어 자 쉽지 않은 코스 좋아요 됐다 됐다 아이유 됐어 땀 들어갔어 땀 타고 뭡니까 따시님 될 것 같아요 따시님 좋아요 아 조금 잘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아 못전진 힘이 없더라 내가 더럽게 자전거 더럽게 시끄러워요 하하하하 뭐 이렇게 시끄러워 자전거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 전략을 새로 짰어요 아 아 없어요 없어요 안돼 아 시끄러워요 저렇게 시끄러워요 하하하하 좋은작전 좋은작전 나왔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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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않았어 신배입니다 땡 땡이야 지나가야 돼 야 골대 자 따시님하고 산타고 선수 될 것 같아요 감을 잡았고요 좋아요 좋아 아유 살짝 닿기 때문에 타라카님이 쉽게 한 걸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참 더럽게 시끄러워요 하하하하 해도 그렇게 빛이 안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응 해도 뭐 이렇게 하하하하 아 그렇게 시끄러워요 하여튼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기아 기아 삼다가 또 들어가 버렸잖아 자전거한테 자전거한테 신경질 내고 있어요 하하 하하 따시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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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 꼴대 통과해서 성공입니다 맞지 하하 하하 자 이제 살짝 하하 하하 따시님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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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끄러워요 하하 하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고 성공입니다 기아가 또 튀었어요 그래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기아 다 튀는데도 올라간거에요 올라갔어요 이게 스킬이란거에요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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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겨울삐주면 이제 다 봤어요 하 하 한방에 끊어버렸습니다 한방에 하하 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하하 체크 바위 미션입니다 오다가 쪼개진 바위를 통과해서 절로 통과하면 성공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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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ейств 하하 하하 고생이 많아요 하하 하하 간만에 나와서 고생이 많아요 좋아요 기어가 아주 속을 많이 쓰기고 있구요 그래도 성공은 했어요 엄청납니다 해마주공원 미션 신님이 해봅니다 좋구요 좋아요 아 좋아요 호핑이 잘 되니까 나름대로 멋있게 뛰려다가 땡입니다 별빛님 자 이제 호평으로 돌려야 되는데 성공입니다 간만에 하는 미션이지만 성공했습니다 짝신님 여기까지는 잘 와서 침착하게 잘 돌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짠타구 선수 오 좋아요 살려냈어요 아 있어보일라구 이리 가는거 아니지 이리 가는거 아니지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하하하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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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오 좋아요 대성알물퉁바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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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들어갔어요 아 미끄러워요 아 미끄러워요 근데 잘 들어갔는데 대성알물퉁바이입니다 아 조금 어긋나게 들어갔죠 산타구 선수 산타구 선수 이제 실력이 얼마나 초기화 됐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곳 어 좋아요 거기가 아니죠 그게 좋겠니 아 아 아 따시 아 아 아 좋아요 한 발인가요 아 아 아 산타구님 지난번 이리 선수가 넘어간 왼쪽으로 한번 해 보시게 됩니다 아 아 되나요 아 아 성공을 해 보셨어요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잘난척 되겠습니다 좋아요 거기가 아닌데 네 성공입니다 오늘 폐가 잘 안풀려요 다수님 서요 아 왜 안서요 네 예 그래요 그렇죠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그렇죠 예 한번더 한번더 서 한번더 서요 됐 됐 됐 됐 한번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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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늦었어 좋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올라가 그기동이야 승부해버려 갓스님 특강입니다 가스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